비교 신장 생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따른 비교입니다. 책에서 비교 대상으로 어류와 양서류를 예로 들었습니다. 어류는 바다, 해양 환경에서 사는 어류를 예로 들었고, 양서류는 육지와 물, 양쪽 환경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주로 육지 안에 있는 물, 즉 담수에서 사는 동물로서 양서류를 비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옛과 1학년 때 일반 생물학 시간에 해양 환경에서의 어류와 담수 환경에서의 어류를 비교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뭐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 환경에서 사는 이런 어류는 삼투물질 농도가 아주 높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죠. 즉 바다물에 삼투물질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삼투물질 농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다 외부 환경과 농도차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삼투물질 농도가 외부 환경이 훨씬 높다 보니까 염류가 몸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삼투물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염류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해양 연골 어류의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자신의 삼투물질 농도를 높이는 방법, 이때 요소를 높게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비슷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항상성을 쉽게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해양 경골 어류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먹이를 먹을 때 같이 섭취되는 고농도의 염류를 결국 고농도로 배설하는 그러한 분비샘을 이용해서 삼투물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서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수 환경에서 사니까 이번에는 해양 환경과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장성 환경에서 살다 보니 많은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해질, 염류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삼투압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액이 삼투압 조절과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스토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바스프레신하고 비슷하죠. 바스프레신은 ADH라고 했습니다. ADH가 기본적으로 세포 외핵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바스토신도 결국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게 외부의 수분을 피부를 통해서 흡수한다. 몸 안으로 이동시켜서 결과적으로 세포 외핵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순환혈액량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설계 구조에 따른 비교입니다. 배설계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네프론이 되겠죠. 그래서 네프론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그 어떤 유형들이 동물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조류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배설 시스템인 염류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53을 보면 바다에서 사는 이런 조류의 경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그 물고기를 먹는 동시에 많은 양의 소금물을 섭취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금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체내 삼수물질보다 훨씬 높은 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농도의 염류를 배설을 해야 되는데 오줌은 기껏해야 1.5배 정도밖에 농축을 못하죠. 체액의 농도 1.5배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고농도로 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고농도의 염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게 염류샘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 조난을 당하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바다를 보트를 타고 떠다닌다 할 때 오랫동안 떠다니면 목이 갈증을 느끼겠죠. 이때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더 위험해진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물은 3% 염류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줌은 기껏해야 2% 정도 염류로써 이 정도 농도로 배출을 배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같은 양 새로 들어온 염류를 배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 지금 이 부분이죠. 더 많은 양의 물을 추가로 더 내보내야지만 섭취한 염류를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더 많은 수분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난 시에 절대 바닷물을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생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에도 이 조류의 경우는 바닷물을 먹어도 멀쩡히 잘 살게 되는데 이것이 염류샘 덕분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 염류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류샘은 이 그림은 바다샘죠. 바다샘데 보면 눈 위에 이런 염류샘을 갖고 있습니다. 염류샘을 갖고 있고 이곳에서 덕틀을 타고 염류샘에서 나온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코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염류샘의 단면을 보면은 여러 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소엽의 단면을 보면은 오른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엽에서 보면은 동맥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심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정맥은 중심부가 아니라 소엽 사이의 결합조직에 있는 부분 소엽에서 바깥 부분에 정맥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류가 흘러가게 되겠죠. 모세혈관 망이 만들어져서 동맥에서 정맥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때 소엽 중심부에서 소엽 중심부에서 소엽 바깥쪽을 향해서 이런식으로 바깥쪽을 향해서 혈액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소엽을 그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 부분 동맥과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맥이 안쪽으로 흘러가고 중심부위에서 소엽의 중심부위 중심 결합조직이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모세혈관 망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정맥쪽을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세혈관 망 그 사이에 또 뭐가 존재하죠? 이때 분비 세관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비 세관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분비 세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다소 불명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가운데 있는 그림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다시 설명하면 이 부분이 동맥입니다. 동맥이 중심부를 향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다시 중심부위에 들어온다면 중심부위에 들어온다면 중심부위에 안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아래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혈관과 분비 세관은 서로 나란하게 존재하는데 이때 이때 이 안에 있는 세관액의 흐름은 혈액의 흐름과 반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혈관과 세뇌, 분비 세관의 세뇌, 세뇌관 또는 튜브로 세크리트리 튜브로 분비 그렇죠. 이건 오줌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사실상 오줌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오줌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니까 분비 세관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뇌관이 아니라 시크리트리 튜브를 분비 세관으로 번역을 하면 혈관과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과 분비 세관 사이에 이러한 상피 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분비 세관에 있는 상피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상피 세포가 이 혈액으로부터 이 염류를 흡수를 하는 거죠. 이 쪽이 솔변연이 되겠습니다. 혈액 쪽이 오히려 솔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서 염류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생유가 장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분비 세관 쪽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에 있던 바깥쪽에 있던 분비 세관에는 사실상 그 전해질 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염류가 분비 세관 안으로 들어오니까 분비 세관 안에서의 염류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혈액은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중심부 쪽에 있을 때는 농도가 높죠. 그런데 바깥쪽으로 흘러갈 때 점점 더 상피 세포 안쪽으로 염류가 이동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맥으로 가게 되면 정상 수치의 염류를 갖는 그런 상태가 되고 분비 세관은 아주 고농도의 염류를 갖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비 세관에 있는 액체들이 전부 다 모아지는 거죠. 모아져서 염류선에 있는 덕트를 타고 결국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피 세포에서는 어떻게 염류를 이동시키는가 하는 것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그러한 그림이 하나 보이고 있죠. 이게 뭐예요? 소디움, 포타슘, 콜로라이드, 코어 트랜스포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존재하죠? 헬리고리의 굵은 상행각 부위에 존재하고 바로 얘 때문에 세뇨관에서 농축이 일어난다고 오줌이 농축되는 것은 바로 얘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모세혈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표시한 이 그림하고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세뇨관에 있는 분비세관에 있는 내강이 되겠고 오른쪽이 모세혈관 쪽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 소디움,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코어 트랜스포터가 존재하고 여기서 이 운반체가 염류를 세포 안으로 많이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소디움,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코어 트랜스포터로 들어온 소디움은 이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를 통해서 도로 세포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포타시움은 기본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게 정상적이죠. 보통은 두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정상 수준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타시움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 혈관 쪽에 포타시움 채널이 있어서 세포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 촉진적 확산 즉 수동 수동 운송에 의해서 이동된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는 뭐가 됩니까? 클로라이드의 농도만 올라가겠죠. 세포 안은 기본적으로 클로라이드도 농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비 세관의 내강 쪽으로 클로라이드가 이동이 될 겁니다. 이때 촉진적 확산 이때 이온 채널 클로라이드 채널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역시 수동 운송으로 이동된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비 세관 안에 클로라이드가 많아지면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디움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디움 이온은 세포 사이를 통해서 이동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사이 세포 간격을 따라서 소디움이 분비 세관 안쪽으로 이동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이 분비 세관 안쪽으로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비 되는데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분비하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코어 트랜스포터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먹이에 따른 비교를 하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육식성 및 잡식성 동물의 경우 회분함량이 많은 건조한 먹이를 공급했을 때 중성 또는 알카리성의 오줌을 배설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기를 급여하게 되면 산성류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공급한 지 수시간 내에 여과율이 50에서 100% 정도 증가가 된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에 요소가 많이 생성이 되니까 따라서 요소 배설량도 증가가 되겠죠. 표 7-9 는 고기와 풀에 들어있는 먹이 풀에 들어있는 전해질의 양을 비교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보면 근육은 양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는 고기 부분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고 지는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풀은 그냥 일반적인 풀 알파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디움의 양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는 전체를 줬는데 지는 좀 높고 뭐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타슘의 경우는 풀이 훨씬 높은 농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칼슘은 뭐 오히려 풀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네요. 지는 지 전체를 줬으니까 여기죠. 지 전체를 줬으니까 좀 높게 나온 거고 그러면 뼈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밖에 또 차이 나는 것은 인 근육에 인과 그 다음에 황이 많이 들어 있다. 그리고 단백질 성분도 풀에 비해서 많이 존재하죠. 알파파의 경우는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콩과 비슷하게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추 동물 그래서 보면 반추 동물의 경우는 방목을 하게 될 경우 주로 풀을 먹게 되니까 이때 소디움에 비해서 포타슘이 아주 많게 됩니다. 먹이에 그래서 소디움은 여우가 후에 대부분 제옵시디어에 배설량이 적게 되고 그렇지만 포타슘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많으니까 아주 다량으로 배설을 해야만 됩니다. ADH에 대한 반추 동물의 반응을 보면 수분 섭취가 정상인 반추 동물의 경우 ADH가 분비가 되면 또는 외부에서 주입을 해주게 됐을 때 요량이 감소가 됩니다. 수분의 제옵시량이 증가가 되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포타슘과 크로라이드의 배설량은 증가가 된다. 지금 이 그림은 녹색이 포타슘이고 주황색이 크로라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ADH가 분비되면 포타슘과 크로라이드의 배설량이 많이 증가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량이 적을 때 만약에 ADH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요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탈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탈수 시에 ADH를 투여하게 되면 포타슘과 크로라이드는 배설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얘들을 배설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섬투성 섬투성 이뇨으로 인해서 수분의 양이 즉 오줌의 양이 오히려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혈장에 있는 포타슘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1차적으로 포타슘을 내보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혈장 내 포타슘 농도가 높으면 전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탈분극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타슘이 세포 외핵에 포타슘 농도가 높으면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이 잘 밖으로 안 나오겠죠. 레스팅 상태에서 안전막 전압은 포타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세포 외핵 쪽에 포타슘 농도가 높으면 안전막 전압이 제대로 유지가 안되겠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심장 수축이나 이런 곳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장 포타슘 농도가 증가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게 되니까 비록 탈수 일 경우는 탈수일지라도 기본적으로 포타슘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어느정도 배설을 해소라도 포타슘을 밖으로 내보낸다 하는 것이 반추 동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타슘을 적게 섭취하는 어린 동물 그러니까 풀을 잘 안 먹죠. 어린 동물이나 신생동물의 경우는 풀보다는 주로 어미로부터 젖을 많이 먹게 되죠. 이러한 경우 포타슘을 섭취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탈수 시에도 ADH 효과가 위약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오줌 외에도 포타슘을 배설하는 어떤 통로가 있는데 소외 비경선 코에 보면은 만질 만질 하죠. 뭔가 좀 수분이 뭔가 촉촉이 덮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마치 땀샘처럼 어떤 분비선이 많이 있어서 여기 머즐글랜드가 비경선 쪽으로 얘기합니다. 이쪽 분비선이 많이 있어서 이 분비선을 통해서 포타슘을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땀샘을 통해서는 이제 소디움과 포타슘의 비율이 약 1 대 5에서 1 대 20으로 해서 포타슘의 비율이 더 높게 되는데 사람의 경우는 4 대 1로 소디움이 더 많이 배설된다. 땀을 통해서 배설될 때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소 대사 종말산물의 차이에 따른 배설 특징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사는 곳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공급에 제한이 없는 수중 동물의 경우는 암모니아 상태로 그대로 배출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의 경우는 독성이 적은 요소 또는 요산으로 변환 후 배출하게 됩니다. 요산의 경우는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 수분 부여량을 적게 가져도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요소 생성 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 7-56의 경우에는 섭취 음식물이 주요 종말산물이 제시되어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의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분자로 완전히 대사가 끝나지만 단백질의 경우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 암모니아는 이후에 요소 또는 요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핵산의 경우는 퓨린과 피리미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리미든의 경우는 암모니아가 바로 대사에서 만들어지고 피린의 경우는 페록시즘에 의해서 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산은 유리케이지에 의해서 알란토인으로 전환되고 이후에 특정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아미노산 대사 과정과 핵산의 대사 과정에서의 질산이 포함된 염기가 염기가 대사되면서 아미노기가 제거되는데 이 제거된 아미노기가 동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배설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수중 동물들 대부분의 경골 어류로 포함하는 이런 수중 동물들은 아모니아 형태로 그대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상 동물 중에 포유동물 그리고 양소류 그리고 여기 상어가 나와 있는데 상어와 가오리는 연골어류 그래서 연골어류 그리고 일부의 경골어류들은 요소로 전환시켜서 배설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조류와 곤충 그리고 파충류 등은 요소한 형태로 배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배설 이 되는 최종 종말 산물은 암모니아, 유리아, 유리게시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암모니아 배설성 동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수중척추 동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동물들은 암모니아가 생성된 후에 아주 빠르게 분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배설된 암모니아는 그러니까 이 개체 밖으로 배설되어 나온 이 암모니아의 경우는 주변 수용성 주변에 있는 물 사이로 확산되어서 빠르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제거된다. 주변 환경에서 빠르게 제거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은 암모니아 상태로 분비가 이루어지지만 혈중 암모니아 농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미노기 전이효소 트랜사미네이즈에 의해서 아미노기가 글루탐산에 전달되어 글루타민이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 글루타민 형태로 세뇨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트랜사미네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지고 이 글루타민은 혈류를 돌다가 세뇨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세뇨간 세포죠. 세뇨간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글루타민에이즈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안의 환경에서는 PKA가 암모니아 암모니움 이온 경우 9.1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리적인 조건 환경에서는 암모니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됩니다. 그 비율이 100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배 정도로 암모니움 이온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비록 적은 농도로 존재할지라도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니까 암모니아는 지속적으로 세뇨간 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던 암모니움 이온은 수수윤과 결합해서 암모니아는 세포 안에서는 수수윤과 결합해서 암모니움 이온 형태로 주로 존재하는데 왜냐면 암모니움 이온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생체 환경에서는 더 안전적 뿐만 아니라 독성이 훨씬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암모니움 이온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게 양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록 적은 농도일지라도 암모니아는 일정 정도 만들어지게 될 테고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세뇨간 내강 쪽으로 확산되어 나갈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암모니아와 같이 분리되어 나오는 수수이온은 소디움 하이드로전 펌프를 통해서 역시 세뇨간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세뇨간 안에서 다시 암모니움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가 직접적으로 세뇨간까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글루타민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혈중의 암모니아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뇨간에서 암모니움 이온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암모니움 이온은 또 태포막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세뇨간 쪽으로 분비된 암모니아는 다시 상피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암모니움 이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이 지금 나와 있고 아가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가미는 호흡과 관련되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호흡기관으로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역할 뿐만 아니라 아모니아도 같이 배설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제가 저기 분비기전에 대해서 담수호와 민물에 사는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물고기에서 분비기전의 차이를 제시해주는 이런 그림을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굳이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가미 통해서 역시 암모니아가 배설이 된다. 하는 것 하고 또 이산화탄소분비 즉 이산화탄소분비 이산화탄소분비는 수소이온의 분비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가미에서 이루어지는 아모니아의 분비는 산의 분비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마치 신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전이 아가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민물고기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요소 배설성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동물에는 포유류와 양서류 등이 있고 요소를 생산하는 경로에는 오르니틴 히로와 요산 분해 과정이 있습니다. 오르니틴 히로는 요소 히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소를 생산하는 히로니까 요소 히로라는 말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오르니틴 히로라는 말은 전이딘 아미노기가 요소를 생산하는 히로에서 처음 만나는 물질이 오르니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로는 척추 동물의 간에 존재하고 직접적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효소는 아르기닌 분해 요소 아기네이즈가 되겠습니다. 아기네이즈가 아지인으로부터 유리아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즉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너무 단순화 시킨 나머지 오르니틴이 바로 아지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새로운 그림을 하나 더 제시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오르니틴이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카바모일 포스페이트 과 결합을 해서 시트를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시트를린은 다시 아지인으로 석시네이트로 전환되고 다시 다시 아지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아지인에이츠가 유리아를 떼어내면서 오르니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르니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소를 만들어내면 다시 오르니틴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고리가 완성이 되겠죠. 이 서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리아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제시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두 경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엘 아지인은 요소를 생성하는 바로 직전의 전구물질이기도 하지만 나이트리옥사이드 신경전달물질인 나이트리옥사이드를 생성하는 바로 직전단계의 전구물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이트리옥사이드 신세이즈가 엘 아지닌으로부터 나이트리옥사이드를 떼어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시트를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트를린은 다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아지닌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지닌으로부터 다시 나이트리옥사이드 다시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아지닌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고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요소와 나이트리옥사이드가 나이트리옥사이드를 생성하는 경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중간 물질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어 글루타민이나 프롤린이 이 경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온 내용을 지금 현재로서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경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산 분해 과정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경골어리와 무척주동물에서 이러한 과정이 존재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산 배설성 동물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대사 과정을 갖고 있는데 다만 유리 케이지를 갖고 있어서 요산을 요소로 변환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요소 형태로 배설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산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요소를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1g당 50ml의 물이 필요하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배설물질인 요산을 배설하는 동물 요산 배설성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에는 조류, 육지, 파충류, 절지 동물 등이 있는데 이 동물들은 요산 또는 구안인 형태로 배설을 한다. 알려져 있습니다. 요산은 독성이 강하지만 수용성이 매우 낮아 세포에 손상을 주지는 않고 있고 사구체에서는 여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뇨관으로 분비가 된다. 여과와 분비가 되는 물질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화산물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환경인 수중 환경에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생명체가 수분보존을 위한 여러가지 기전을 개발하게 되고 질소산물 배설에 있어서도 침전물로 배설이 되는 요산을 배설함으로 인해서 역시 수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가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소 대사 종말산물에 따른 비교를 하였는데 이러한 질소 종말산물을 배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글루타민 분해 효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소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하고 있고 글루타민을 글루탐산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키드니폼하고 간 신장에 있는 형태와 간에 있는 형태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에 있는 형태는 요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암모니아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신장에서 이 글루타민 에이즈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결국 암모니움 이온 형태로 배설이 된다. 그러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 또 한편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암모니아 대사 만이 아니라 글루타민 글루탐산도 여러가지 대사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는 암모니아 배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암모니아 쪽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사 경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모니아 배설이 주된 경로 어떻게 보면 주된 경로 즉 목적은 암모니아 배설 자체가 목적이 아니 이 경로에서는 당연히 암모니아 배설이 목적이긴 하지만 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다른 물질이 또 나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주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글루탐산은 글루타민으로부터 글루타민에 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글루탐산은 글루타치온이나 또는 다른 아미노산 생성하는데 관여를 전구물질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또 이 두 종류의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글루탐산은 아미노기가 하나 더 떨어져 나가면 알파케토글루타라이트가 됩니다. 알파케토글루타라이트 이것은 TCA사이클의 구성성분이죠. TCA사이클은 기본적으로 ATP 생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ATP 생성 외에도 또 어떻게 지질합성의 전구물질로 작용하는 물질이 이 TCA사이클의 중간산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중간산물 중에 옥살로아스테이트의 경우는 또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성하는 전구물질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알파케토글루타라이트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통해서 ATP를 생성될 수 있고 또 지질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또 다른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을 생성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의 빌딩 블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는 이런 증식성 세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식성 세포라는 것은 빠르게 분열되고 빠르게 자라는 그런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 또는 활성화된 임파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글루타민이 글루타민에 이즈에 의해서 글루탐산으로 전환된 이후에 여러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글루타민에이지가 만약에 차단된다면 글루타민에이지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차단한다고 하면 이러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물질이 많이 필요한 세포들은 바로 증식성 세포가 되겠죠. 세포가 아주 빠르게 분열하고 자라야 되니까 이러한 물질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의 공급이 차단이 되면 암세포는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바로 글루타민에이지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됐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아기네이즈의 이니비터가 개발이 되어서 치료제로 활용되고 연구 개발되고 있고 활용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암모니아 배설을 다루고 있지만 단지 이걸로 끝나는 이게 단순한 독립적인 그런 경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가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암세포와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공부할 때 그 경로를 항상 독립적으로만 보지 말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른 경로와 서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그러한 연습도 여러분한테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제시된 것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지소대사 종말산물 배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요소 형태로 전환시키고 퓨린이 분해되어 생긴 암모니아는 요산 형태로 배출되는 투트랙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소대사 종말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퓨린은 페록시조미에서 분해되어 요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강한 육체노동, 백혈병, 화상 등으로 다량의 핵산이 파괴되거나 심부전으로 배설장애가 있을 때 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요산 생성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산은 강한 황산환능을 갖고 있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많아지면 요산 나트륨 결정체를 생성하여 결석과 통풍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은 양이지만 세뇨관에서는 암모니아 형태로 분비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오줌 속에서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암모니움이온으로 전환된 상태로 배출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증시 수소이온 배출 효과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어서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카일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탄수화물대사와 아미노산대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나와있는 그림으로 이 카일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근육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포도당을 해당작용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파이로베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파이로베이트는 근육에서 만들어져 있는 근육에서 아미노산이 대사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암모니아와 결합을 하게 되어 알라닌이 생성되게 됩니다. 알라닌은 안전한 아미노산이니까 아주 쉽게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이 될 테고 간에서는 알라닌이 근육에서 일어났던 반응과 역선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아미노기를 간세포 안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그 떨어진 아미노기는 유리아사이클에 들어가서 요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라닌은 한편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간 이후에 파이로베이트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파이로베이트는 당신생의 기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생성하게 되고 포도당은 다시 혈류를 타고 말초조지에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다시 해당작용에 의해서 파이로베이트로 분해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이클 포도당이 알라닌으로 전환되고 알라닌이 다시 간으로 가서 파이로베이트로 전환되고 파이로베이트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재순환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을 통해서 질소대사산물을 말초조직에서 생성된 질소대사산물을 비독성 형태로 전환하여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파이로베이트를 간으로 운반하여 당신생의 기질로 사용하게끔 해준다. 즉 에너지 생성하는데 필요한 말초조직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포도당을 계속 공급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로베이트를 말초조직에서 제거함으로써 해당작용의 종말산물을 제거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작용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높은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로베이트를 제거함으로써 ATP 생성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카일사이클이 하는 기능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보면 계속적으로 순환하게 될 뿐이지 네트로 즉 추가적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코리사이클이 제시되어 있는데 코리사이클은 해당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파이로베이트가 알라닌 대신에 락테이트 젖산으로 전환되어 간으로 운반된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과 거의 유사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에서 암모니아의 소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모니아의 소스로는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나오는 내용이죠. 글루타민이 글루타민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가는 블리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내 미생물총에 의해서 대장 대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등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를 거치게 되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몸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오게 되면 현류를 타고 움직이게 될 테고 간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요소로 전환되어 배출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암모니아 생성 기원 물질로는 여러 가지 질소 화합물이 대사될 때 그리고 퓨린과 피라미든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 처럼 말초제직에서 만들어진 것이 간으로 운반되어서 암모니아를 생성이 되는데 그 과정은 처음 글루타미네이즈에 의해서 생성된다. 하는 것에 일정 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순환현류로 들어오는 소화관에서 순환현류로 들어오는 암모니아가 되는데 만약에 간염이나 간경화 등에 의해서 간 기능이 저하됐다. 라면은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혈액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신경세포에 특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장에서의 비교생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